첫 주제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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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돌고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집권 여당 상황을 돌고 돌아로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정치 구단으로 됐다가 얼마 전에 예측이 틀려서 구단 치고는 박탈당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평가인데요. 인기 드라마도 같이 차용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돌고 돌고 해법이 없이 돌고 돌고 돌고라는 박지원 전 원장의 평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패널분들에게도 현 집권 여당의 상황에 간단한 촌철살인의 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넬을 저희 FD님이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각적 요소를 위해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펜으로 하나씩 써주시면 촌철살인. 시작하기 전에 노크해야 되는데 굳이 FD님을 들고 들고 가는 데는 따로 이가 있습니까? 생방송의 묘미. 그러니까 라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FD랑 협의한 게 머리띠로 해서 신스틸러를 종종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완성되지 않아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색깔 머리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다양한 신스틸러가 있어야 돼요. 김성애 소장님 아주 빨리 써주셨는데 먼저 민주당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같이 하나 들어주시죠. 지금 국민의힘은? 타조다. 타조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심의 늡이다. 간단히 설명을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조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알려져 있기는 위기의 순간 맹수가 덮치고 이럴 때 머리를 땅 속으로 집어넣어서 주변이 깜깜해지면 난 안전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비대위로 당원 입법은 당대표 못 바꿔요라고 결정문에 써 있는데 아, 그럼 비대위로 안 되니까 새로운 비대위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 타조의 그것을 똑 닮아서 타조라고 써봤습니다. 뭐, 지금 비대위 돌아서 또 비대위 얘기 나오는데 지금 권성동 대표가 28일 날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갇혀본 결과가 나온 날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대통령의 지금 마음이 계속 국민의힘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법이 되지 않고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빠져드는 늡이 되고 있는 거죠. 늡이다. 네, 윤심의 늡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당의 위원장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동망이다. 하자를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동망은 쉬운데 도자가 잘 모르겠어요. 한자 못 쓰시는 것도 좀 후지네요, 지금. 지금 자기 이야기. 국민의힘은 후지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오리 사과 그때 화문이 일어서 후지 사과가 지금. 저도 이게 일본에 있는 산 이름이면 좋겠는데요. 후지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먼저 공도, 동망. 공도, 동망은 요즘에 무슨 심심한 사이 표현한다고, 유관 표명한다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한자 써서 죄송한데. 같이 넘어져서 같이 망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약관 사이에 끝없는 싸움이 결국 승자 패저도 없이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도, 동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쓰러질 사람 쓰러지고 정리될 사람 정리돼서 새로운 세력이 또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고 도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넘어져서 같이 망하고 있다. 부탁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좀 쉬운 걸로. 이걸 모르십니까? 촌촌살이는 기대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걸로 쓰셔서. 갑자기 교수님 티를 내시고 그러세요. 진짜 교수님과. 그건 맞긴 맞죠. 이번 이런 티를 내셔야 돼요. 처음 교수님 같았습니다. 누가 보면 개그맨인 줄 알아요. 그거 맞죠. 이게 사실 지금 저희 당이 다 해주신 말씀의 종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꼽자면 유능이랑 그래도 준법 법치 이런 겁니다. 보수 정당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인 이유로 축출하는 과정이 너무 무능했어요. 세련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누구를 제거하는 일이 정치에 많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세련되게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잡음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법치나 준법의 측면에서도 지금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걸 억지로 우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희 당의 좋은 이미지가 남아나지 않는. 굉장히 후진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과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당 보면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된다. 대통령 비판하면 윤리위 가고 해라. 무슨 대통령이 임금님입니까? 게다가 의원총회 하고 나서 하는 얘기들도 그래요. 의총에서 정해진 거 딴소리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초재선들이 나와서 중진들한테 경고합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장사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민주정당의 어떤 상황이 맞는 겁니까? 약간 무슨 조선시대로 회귀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독기상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 과거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건강한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설전 나이구에서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 반대로 가더라고요, 주로. 윤리위의 쓴맛을 한번 보시래요. 의원총회 못 들어가서 그래요. 당협의 위원장이지만 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 의원총회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어요. 비의원총회를 245호나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당협의 위원장 연속회의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성동 대행, 돌아 돌아 다시 맞게 되지만 어제 의총 직후에 새 비대위를 구성한 뒤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의총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사퇴수수 비유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를 존중하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좀 뒤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회에서 일단 권성동 체제를 당분간 인정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윤심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여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 체제 당분간 권성동 비대위 체제를 대통령이 승인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 의총하고 있을 때인지 그 직전인지 보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도 윤심이 아직은 권성동 대표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내지 용산에서도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건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또 친윤 후보니, 반윤 내지는 비윤 후보니 해서 싸우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당이 비대위 시즌2를 띄우더라도 비대위원장은 결국 원내대표가 선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비윤 내지 반윤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또 골차푼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권성동 체제로 비대위원장 임명까지는 가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권성동 의원과 틀어졌느냐 안 틀어졌느냐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윤핵관이라는 큰 틀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선임까지는 넘겨놓고 얘기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근식 교수님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믿을 맨을 적당히 잘 세우자. 이런 분석으로. 큰일 날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당을 살리겠죠. 그런데 저는. 유대관들 입장에서. 그런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당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저게 윤심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리를 그대로 다시 재신임한 것인지. 이건 제가 볼 때 좀 여지가 있는 해석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것 자체를 가지고 윤심이 권한테 있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자꾸 나중에 먼저 수습하고 나중에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퇴 표명을 지금 하면 돼요. 나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난다고 말하면 무책임하니까 물러난다고 표명하고. 그다음에 다음 후임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뽑힐 절차가 있거든요. 공고해야 되고 접수받아야 되고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사퇴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후임 원내대표 선출될 때까지만 원내대표 직을 수행한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쉬운 걸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수습 후 사퇴라는 것도 수습한 다음에도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비치니까. 당내에 많은 분들이 너무한다, 너무한다, 지금 돌고 돌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이런 연이 남았다는. 물론 대통령실 분위기는 권 원내대표가 수습해 주기를 바라지만. 수습을 하더라도 사퇴 표명하면서 수습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봐요.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미 다 진단하시고 평가하고 해결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어떻게 보면 국정이념으로 지금 계속 설파하셨는데. 그거와 정반대의 지금 당 운영의 모습을 보여져 있고. 진짜 이 세계일보 보도가 진실이라면 대통령마저도 법원의 판단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윤심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면. 저는 대통령마저도 스스로 어떤 법치를 지금까지 설파하신 것을 스스로 번복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가처분을 추가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거를 당원을 개정하고 또 비대를 만들었을 때 또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 늪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결국은 이 수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금 마음이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끝없이 늪으로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사람이 좋으세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이에요. 그럼요. 아니 지금 정당을 운영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검찰 출신이 있군요. 인간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낫잖아요. 60년생의 윤 대통령과 동갑, 강릉 외가의 친구, 초딩 친구. 뭐 이런 게 있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연찬회에서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실 삼진아옷이 아니라 지금 오진, 육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이 불러서 재신임을 하는 모습이 좀 놀랍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위 말은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내부 총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당 대통령님을 잘 받들기 위해서 당과 정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원내대표. 이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비대위는 비대위로 당대표 바꾸는 거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님 또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이 황모 판사가 쥐고 흔들냐고 하시는데 그 황모 판사가 가처분만 한 게 아니라 본소송도 다 하는데 이게 사법부의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에서 아실 것 같은데 판사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똑같은 판사에게 우리는 비대위원장만 바꿔서 비대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를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을 보여요. 이 모임, 만찬 모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재신임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이제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면 물론 그렇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 식사를 하셨는지 대통령실 만났는데 만났는데 만찬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만찬을 하지 않았다고 만남 자체를 거부했고 당대표실은 확인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제 뉴스인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만난 건 맞는데 만날 수 있죠. 당무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당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만나서 이 만남 자체가 사실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권 대표를 신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제가 듣는 다른 정보에 의하면 윤심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도가 났으면 다른 정보에 의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세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나 둘째가 하나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압수수색까지예요. 만난 거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만나서 윤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설명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장재현 의원이 그 간파하고 조금 낮춘 자세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권성동 대행의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문했다. 그렇죠. 단적으로 잘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습을 하는데 수습하기 전에 사퇴 표명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수습은 어디까지가 수습인 거예요? 비대위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권성동 원내대표 역할은 끝나서 그쯤에 그만둔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당대회 할 때까지인가요? 비대위 수습하고 나서도 비대위 수습까지 그것도 힘들 거예요. 비대위 수습하면 또 같이 보내서 인용될 거 아닐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다음 원내대표가 또 이제 비대위 시즌 3 또 나오는 겁니까? 직무대행 전문인재 대표가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일단 저희가 키워드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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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는 거죠. 3번입니까. 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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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니까 한 번은 더 남아있다. 오늘 뭐 이재명 의원도 바로 딱 오시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이렇게 호칭 자체를 권성동 의원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권성동 대표가 물러나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도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럼 지금부터 장재원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장재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점만 딱 보면요.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모임도 안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른바 윤해권이 뒤에 있고 그 윤해권 중에 또 장액관으로도 장액관의 본체죠. 본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본인이죠. 본인인데. 이제 나는 윤해권 자리를 내놓겠다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오늘 저 뉴스를 듣고 그래도 늦게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저렇게 차분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만으로 일단 긍정적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뜻이 본심이길 바라는데 그런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선우티에서 내려놓겠다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직이 있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장재현 의원은 국회의원 의원직 말고는 사실 무관의 제왕이거든요. 아무 직책이 없지만 뒤에서 알아서 다 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 활동만 하고 상임위 활동만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서 다 한 거라고 이야기들 하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좀 더 나가서 저는 본심이라고 믿고 싶고 대통령의 뜻이 저는 사랑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재현 의원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애컨대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험지출마 선언을 하거나 그게 좀 힘들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 활동과 지역 활동만 전념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장핵관들과 제가 결별하겠습니다. 장핵관들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재현 의원 뒤에서 장재현 믿고 따라서 가는 장핵관들이 지금 앞에 나서서 중진들이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원회인데 그래서 저는 좀 더 나가면 모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따로 만나서 누구한테 지시를 내리거나 오더라를 내리거나 줄 세우거나 장핵관들 설치지 않도록 지금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윤핵관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하고 이제 상임위 활동, 지역구 활동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토한 거죠. 내가 뒤에서 지금까지 여러 일을 꾸몄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잘 안 됐기 때문에 난 이제 한 발 물러나겠다라는 지금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지금 포석을 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건 공도 동망이야 진짜. 아니 저기 권성동 대표가 이제 아무튼 수습하고 나서 일단 끝나면 차기 원내대표 해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람이 좋은 분인데 쉽지 않아요. 강재원은요. 사람이 안 좋은가요? 원내대표 도전하면 쉽지 않아요. 잠깐만요. 사랑하면 좋은 분인데와 원내대표 도전은 대꾸나 대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법 구성인데요. 그건 제 마음이죠. 한국말 하는데 뭐. 묶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략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믿고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게 이제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분. 한 분이 이렇게 물러나면 다른 분이 뭐 다시 더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약간 순고록이 뭐 이런 포석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임명직 못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도. 이게 임명직이면 이게 장관 외에는 나머지는 의원직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장관 가시려면 청문회 통과해야 되는데 장재원 의원님 청문회 통과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뭐 있습니까? 아니 뭐 아들 문제도 있고. 저들밖에. 아니 또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현 의원이 사실 또 저희 초창기 패널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버리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후의 리더십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윤핵관들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실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탄압받을 때. 그때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윤석열 장관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웠던. 전선에서 함께 총구를 들었던 동지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 특수구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믿는 사람들만 믿는 구조로 간 건데. 문제는 법사위 말고도 이건 제가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훌륭한 의원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본인이 만난 법사위만 가지고 국민의힘을 통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장재원 의원이 그분의 그릇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중진 의원들 많이 계신데. 이것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과 전후회를 나눈 사람들만 뭔가 당에서 지도부가 될 수 있고. 윤핵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좋은 인재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파트너인 우리 여당. 여당에서 누가 훌륭한 중진입니까? 중진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하는 표현도 미상하네요. 그런 분들 리더십으로 모시고 같이 뭉쳐가는데. 아 저 사람 나랑 같이 총 쏴본 적이 없어. 나랑 전후회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내 편인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은 다 대통령인 편입니다. 그 사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뭐 장재원 의원 얘기에 한정해서 하자면 사실 이거 무의미한 얘기죠. 왜냐하면 당 내에서 지금 이제 윤핵관들 2선 후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뭔가는 해야 되니까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는 저희 당과 저희 정부의 대표적인 얼굴이 장재원 의원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라 제가 콕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늘 너무 다른데요. 오늘 세네요. 왜냐하면 저희 정부와 당을 딱 떠올렸을 때 권성동 장재원 투톱이 딱 연상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가. 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대표적인 얼굴은 부담스럽다. 보기 메이네요. 보기 메이네요. 나는 천아람 혁신위원회에 맞았습니다. 사회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재원 의원 지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게다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선출되거나 임명돼서 딱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호가호의 느낌으로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재원 의원에게 잘 생각하셨고 장핵관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험지출마도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제 생각에는 휴대폰을 좀 부수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한번 하시면 괜찮지 않나요. 전화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줄 세우지 않겠다. 쉽게 소홀하고 하죠. 휴대폰 또 따로 기기 변경 만들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로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자기 앞에 줄 세우기도 안 하고 줄 세우려는 줄 서른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국회에서 내가 휴대폰 쓰는 거 찍는 사람 장당 천만 원 이런 거 현상금을 거는 거죠. 휴대폰 쓰지 않겠다. 예전에 한번 여의도에 나타났다. 늙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선 의원인데 왜 여의도로 못 가냐 이런 입장을 피러 간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난 휴대폰 쓰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또 저희가 그거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애권과 단절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오늘 또 인물로 여러 가지를 풀어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촌철살인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부분을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고 맹미림 작가가 이름을 다 얘기했구나. 맹작가가 맹렬하게 맹렬하게 맹작가가 쭉 여러 가지 픽을 해오면 저희가 그중에 촌철살인을 골라서 소개를 하고 영화상품권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까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나니까.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어제 의총장에서 의견이 팽팽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언한 분들이 어제 같으면 제가 대강 세보니까 20분 조금 넘으셨는데요. 비대위에 대한 반대 의견, 또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밀 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요즘 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현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빨리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도대체 누구랑 누구랑 같은 편인지를 모르겠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서는 권성동 의원과는 확실히 좀 선을 긋는 것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장재원 의원과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호영, 장재원, 안철수 이렇게 삼강연대를 만들어서 당 지도부로 나간 길을 지금 잡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외부에서는 관측이 되는데 사실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당권의 생각이 있으신 주자니까 이러저러한 계산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발언이나 입장은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일단 오랜만에 안철수 대표답게 옳은 소리 했다.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렇게 올바른 건 올바르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는 말을 우리 월해 당의 변장 백날에 봐야 무슨 반향이 있습니까? 왜요? 반향이 있어요? 네. 전화만 오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당내 중진이나 당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당이 그나마 사는 길입니다. 저도 오랜만이라고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평가가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시지 자체는 아주 원칙론에 입각한 이게 새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하셨다. 다만 몇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몇 가진 아니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아까도 제가 계속 장재원 의원에 대해 너무 세게 얘기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는 간장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갖고 가는 건 안철수 의원에게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중도 확장적인 그래도 뭔가 합리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장재원 의원이랑 한통속으로 간다고 하면 중도 확장보다는 조직표를 노린 과거의 정치 행태 이런 걸로 묶여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고위원을 보궐선거하는 거는 전국위원회에서 간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표가 사실 꽤 크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최고위로 돌아가서 최고위원들을 간선을 한다 해도 전체적인 이 형태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까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일단 간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전에 간장 한 사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철수 의원과 장재원 의원의 연대라는 걸 지칭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장 아닌가요? 안장인데 왜 가능성인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굳이 그 얘기를 또 꺼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너무 라이브여서 그러다 그 실수를 해서 이따가 작가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계속 1월달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정기국회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1월달이면 충분히 전당대회 치룰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제 비대위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하자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1월달에 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또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내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둘러서 전당대회 하기보다는 당이 이제 좀 수습 방안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1월달에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제 이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의결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비대위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원 개정안을. 그것도 참 저도 같은 당협의원장입니다만. 참 저도 좀 창피한 게. 116명 중에서 115명 중에서 66명의 마지막에 나와서 박수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안철수 의원 말로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반반씩 갈렸다고 치면. 사실 이게 과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된 거 가지고 투표율이 낮았다. 정말 이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 당이 모여서 의원총회 하는데 115명 정원 중에 66명이 마지막에 박수 쳐서 당원 개정을 의결했다고 하니. 참 우리가 배지가 아니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당의 영문 이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피플 파워 파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인민무력당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약간 박수통과 이런 것들을 좀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천안육수 의원님 상당히 업되어 있는데요. 업되어 있어요. 영문 명을 좀 바꿔야 된다. 센 거 한번 예언을 말해 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총에서 표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나와서 발언하면서 다양하게 발언하죠. 찬반 발언도 하고 대안도 또 누가 내기도 하고. 그런데 쭉 그런 거 원내대표가 보다가. 아무튼 내가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 중에 다수는 이런 의견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크게 누가 아니 그게 무슨 다수 의견입니까? 라고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다수 의견으로 가면서 그냥 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의원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했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또 그걸 다 일일이 세면서 반대 의견도 많았다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수분 조금 넘게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의견을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장 얘기했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윤희석 전 대변인이 이전에 안철수 의원이 의총하다가 나중에 부산에 부순 일정이 있다고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안 의원실에서 얘기가 돼서 그걸 정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안 의원님이 이 설전 라이브를 주로 잘 보시는 모양이죠? 영화표도 받고 그래야 되는구나.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이 저희한테 정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이 하셔라.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 정정을 연결해서 정정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안녕한 분위기입니다. 정정하실 거 하세요.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제가 어저께 의총장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먼저 자리를 떠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일정 다 취소하시고 끝까지 의총장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서. 제가 이거 꼭 빨리 정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우리가 정정할 건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저희도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에 이 점은 사과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에게도 사과드리고요. 다 끝나셨나요? 제가 안철수 의원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더 잘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정정하 해달라고 해서. 직접 하시라고. 생방송 출연해서. 제가 일정 보니까 수요일은 일정이 없더라고요. 윤희석 전 대변인이. 아니 어떻게 보면 공연팀이 끝날 때까지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괜찮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은 많이 키워줘야 됩니다. 혹시 강동에 계신가요? 네.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다는 강동은 아닌 걸로.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끝났으면 오늘 출연 요로는 없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 정정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 안 의원과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데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직접 출연하시는 것보다 전화 연결하니까 더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방송 나온다니까. 푹 잘 쉬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뭘 길이야?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분위기가. 많이 나가네요. 저도 뭐 개그나 해야죠. 당 상황도 그런데.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 천비로 사니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이배 비대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이배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안철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 참여하게 하자 쪽이세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법원의 판단 취지로 6개월 동안 직무 정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예만 붙어보자 이건가요? 아니죠.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인 거예요. 손 안 대고. 나는 안 하지만. 내가 굳이 나까지는 않아서 이준석 대표 출마 못하는 식의 전당대회 열자라고 하진 않는 것이지만. 누가 모든 사람이 지금 1년의 과정이 비대위 비비대위 비비비대위를 만든 유일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함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12월 초에 전당대회 할 건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그때 가서 굳이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구성원들의 총의군요.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그림으로 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 오랜만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본의대로 좀 받아들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대충의 표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최종이 7대 3입니다. 당원 70에 일반 여론 30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출마한다 하더라도 전통적 지지층이 분산되지만 않으면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런 계산까지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나왔었는데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을 했었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거는 8월 초 상황이다. 왜 지금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정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 이런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더 내가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결코 낭만적인 그런 결말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다리를 건너도 한참 건넜고 돌이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8월 초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는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밝혔고 밝혔는데 그리고 가처분을 신청해놓고 그 주에 토요일인가에 기자회견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굉장히 이제 울분에 차고 또 분노에 차서 격한 감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 부었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에 나와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는 올바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했고 그 결과를 받아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인용이 되면 저는 충분히 아 그래 깔끔하게 내가 옳았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직을 수행하지는 않겠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왜 이제는 안 되냐면 저는 이준석 대표 말은 맞다고 보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 개정을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가처분이 인용돼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정당함이 입증되고 테러를 열어줬으면 저는 깔끔하게 정치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에 들어온 들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처분이 인용돼서 또 쫓아낸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아마 8월 초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또 대구에 방촌시장 간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시민들이 어제 갔는데 처음에 칼국수를 종종 먹으러 가는 데서 갔는데. 칼국수도 먹고 나중에 전도 누가 가져다 주고 떡볶이도 가져다 주고 순대도 가져다 줬다. 그래서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오셨잖아요. 일정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가시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서문시장을 가게 된 과정에 그 정보가 일정이 유출되면서 굉장히 요란하고 또 막상 갔을 때 또 대통령이 가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시끌벅적 했는데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는 서문시장을 안 가고 대구에 있는 또 다른 방촌시장을 가고 요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찾아간다. 뭔가 대통령과 이렇게 대조적인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아무튼 그렇지만 굉장히 나는 환영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긴장한 얘기를 하고. 이 대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이제 이승민 전 대표가 거기에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도 가지고 있고 뭐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그러니까 항상 그 뭐랄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어떤 진심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준석 당 대표 역시 혹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대구의 민심을 더 받아보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할 때는 대구라는 지역에서 움직였었고. 그 전에 여러 정치인들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대구를 설득했을 때 진짜 힘이 생겨서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 대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누가 대구의 마음을 가져가느냐. 이것을 놓고 당분간은 계속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내가 인기 있다. 사람들이 전도 갖다 주고 순대도 갖다 주고 떡볶이도 갖다 줬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뭐 짧게. 대체로 탄수화물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탄수화물.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피곤해지니까 그렇지만은 대구에서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저희 전통적 지지층 중에 좀 굉장히 목소리 크신 분들은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준석 대표 친과 외가 다 또 대구에 너다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응은.